아니 내가 지욱 씨 매니젤을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세상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 생겼어? 아니에요 샛별이 애니 되고 싶어 샛별이 좋아하는 남자 따로 있어 샛별이 꺼 이거 쓴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딩동댕 정답입니다 샛별이 꺼 여자가 잠자님한테만 나왔던 뿐아 널 저렇게 봐주지 헤어졌어 정말? 왜? 그게 뭐가 중요해 헤어졌다는 게 중요하지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? 야 당연히 좋지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 전장님 전장님 샛별아 어 강아지 제가 샛별이랑 가깝게 지내는 게 왜 싫으세요? 지욱 씨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요 뭐 연예님이 도움이 되나요? 누구냐에 따라서 이사님? 지욱 씨는 연예인입니다 팬들의 인기록 듣고 살아요 아니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아니죠 회사 관련된 그 직원들도 있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세븐이 정말로 나갈게요 야 광주 너가 지금 그 일을 걱정할 때야? 진짜 상관이 안돼요 너 이 집에서 한 번쩍 올라가는데 내 정말로 가뿌려는 거나 이대로 얼마나 있을 수 있어? 얼마든지 너 얼굴 봤으니까 이만 가야겠다 짐 싸야 되거든 아 바로 가? 응 파이팅이다 갈게 강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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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